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입니다. 내일 예비고3 친구들 미리 선생님이랑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진정 정말 고3이 되기 전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지만 정말 고3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승자가 먼저 될 수 있는지 물론 고3 때 가서 되게 열심히 남들보다 그냥 두 배로 열심히 하면 또 그때 기회가 올 거예요. 기회는 올 텐데 이왕이면 지금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금 잡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내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아주 짧게 안내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많은 고3 친구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는 고3 친구들이 이미 지금 시기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많이 하는 말. 그게 뭐냐면 왜 선생님 미리 못 알았을까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이런 거야. 왜 이제서야 알았을까. 그래서 그걸 후회하는 애들이 정말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이제 선생님이랑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수능 수학을 잘 공부하기. 그러니까 내신 뭐 이런 거는 이제 일종의 좀 다른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신이나 논술이나 뭐 시험에 여러 가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수능 수학을 잘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사실 그거 하나만큼은 선생님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적합하게. 사실은 안내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제발 미리 시간 있을 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안내를 드립니다. 일단 처음이야.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아니 너 선생님 저 아직 고3이 아니에요. 나 아직 고3 아닌데 부정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시간이 금세가. 그냥 아니 뭐 그렇지 아니 공부 열심히 한다 그래서 그냥 우양자왕 그냥 하다가 이제 학원에서 나눠주는 거 잊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하라는 거 하면 뭘 했는데 하다 보니 내신 끝나고 이렇게 갔는데 벌써 고3이야. 시간이 정말 훅 가요 훅 가. 그런데 그 기간을 정말 잘 보낼 수 있다면 고3 때 정말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다고요. 그 방법을 선생님 지금 안내 드리려고 하는 거야. 당연히 이제 뭐야 수학 공부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무엇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저거 저런지 정말 고3이 딱 되기 전에 미리 개념하고 기출 잡아낼 수 있으면 그냥 예비 고1 고2 이긴 거야. 그것만으로도 잘한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고3 때 공부가 훨씬 더 끌려다니지 않으면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회에 있을 때 제발 지금 하시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념은 선생님 이제 학생들 레벨별로 그지. 그래서 사실은 시작 개념 강의가 스타트 개념 코드예요. 말 그대로 노베이스.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그지. 나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 강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코드는 나 노베 아니야. 나 좀 공부 좀 했어. 이런 거지.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 강좌로 보시면 돼.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를 나누어져 있는데 각자 자기의 레벨에 맞게끔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 중요한 건 이 개념을 공부할 때 수학은 당연히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개념이 너무 중요해. 그래서 개념이 너무 중요해서 개념만 그냥 개념만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어? 내일모레가 수능이네. 이럴 수 있어요. 큰일 나. 전혀 아니야. 그거 그지. 개념은 이미 흔히 수능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라는 교육기관에서 개념은 네가 배워야 되는 개념은 요거야 라고 정해줘요. 그 정해진 게 사실은 교과서고요. 교과서인데 사실은 심지어는 교과서야. 당신이 보는 교과서 한 건이 아니라 시중에 있는 교과서가 있단 말이야. 지금 현재 구종교과서가 있는데 그거에 심지어는 교집합이야. 그거에 교집합.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게 교육과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공부를 정말 많이 한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래서 선생님 이 개념 코드 강좌는요. 그 구종교과서의 교집합을 알려주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해요. 아니 수능을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한 개도 안 빠져있어. 모두 다 들어있거든요. 모두 다 다루는데 두껍지 않아. 길지 않아. 우리가 개념은 중요한데 개념 공부를 질질 끌지 않아요. 그래서 수학이 미워지는 거예요. 개념은 최대한 짧게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자꾸 수학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 거야. 그 개념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뭘 모르는지를 알아가서 다시 어?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개념이 그런 게 아니었네. 내가 잘못 오해 알고 있었는데 이런 걸 수정해 나가는 거야. 근데 풀어보지 않으면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이 개념을 내가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 풀리면 안 풀리니까 자꾸 개념을 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개념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는데 하다 보니까 벌써 6월이야. 시간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얘기야.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이 노베이스 개념은요. 정말 딱 그냥 교육과정 매뉴얼에서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것만. 거기에 뭐 굳이 군더더기를 붙여가지고 야 여기서 이런 거 니들 모르지? 이런 건 선생님만 아는데 그래서 막 자랑질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딱 교육과정에 맞춰서 그걸 이제 좀 전문용어로는 평가하는 매뉴얼에 내용 영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내용 영역. 그렇지? 우리는 니들을 평가할 거야. 내용 영역 평가하고 행동 영역 평가할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 영역 평가는 딱 교육과정에 그 교과서의 교집합을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공부하면 누구나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수능에서 보통 2점짜리, 3점짜리로 하는 문제들인 거죠. 그렇지? 그거를 여기서 잡는 거야. 아니 여기서 막 4점짜리 잡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질질 끌게 되는 거고 오래 걸리는 거고 그래서 수학이 미운 거야. 왜 이렇게 공부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4점짜리들은 결국은 문제를 통해서 행동력을 배우셔야 되거든. 이 문제를 딱 보면 네가 배운 개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문제를 보지 않고는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절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질질 끌 필요 없다. 실전 코드는 단지 거기에 연역적으로 미리 알아두면 어쨌거나 수능 사학은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되거든요. 제한된 시간에 풀어야 되는데 아니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실력은 있는데 시험 끝나고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딱 그런 거야. 수능장에 갔을 때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을까. 그런 연역적인 팁들이 뭘까.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딱 그 차이야. 사실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초보가 아니니까 주로 개념 강좌이지만 4점짜리 문제를 다루는 거고 여기서는 3점짜리 문제를 다루는 거가 되겠죠.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 얘기했잖아. 개념을 공부했으면 바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평가는 그동안 이렇게 문제를 냈다. 네가 이런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강조. 선생님 처음 첫 멘트가 뭐였어?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이었잖아. 그래서 그 태도를 고치는 강의야. 그래서 모든 기출을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기출문제는 이렇게 분석하는 거다. 기코는 진리래잖아. 이거 내가 한 말 아니야. 여러분 선배들이 한 말이야. 선배들이 한 말이야. 진리래. 제발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들으세요. 시간 있을 때 들으세요. 그 기출 코드 강좌 같이 해서 이 개념 기출을 만약에 네가 고3 되기 전에 아니면 적어도 3월 전에 새 학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거 두 개 완강 짓잖아. 너는 그냥 학교에서 제일 날개 달린 애가 되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기회 있을 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등급대별 학습법은 또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나 선생님 이제 정신 차렸잖아. 아직 늦지 않았어. 사실 잃은 거야. 늦지 않았어. 대신 노베이스라고 해서 개념이 없으니까 개념만 막 주구장창 6개월 공부하고 이러면 그냥 계속 노베이스 되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얘기야. 스타트 개념 코드를 통해서 정말 꼭 필요한 거 근데 빠 때리지 않고 수능에 필요한 모든 걸 하되 길게 끌 필요 없이 꼭 필요한 걸 하는 거야. 대신 선생님이 복습 문제를 또 워크북으로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그 정도 문제만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오래 안 걸려. 질질 끄는 게 아니야. 그래서 노베스는 개로부터 먼저 시작하고 이게 되고 나면 이제 기출 코드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반면에 3,4등급 친구는 난 좀 그래도 완전 노베 아닌데 나 좀 하는데 그렇다면 그래도 그래도 3,4등급이면 많이 모자란 거예요. 많이 모자란 거예요. 역시나 개념 코드로 한번 정리 제대로 하고 아 저거 내가 아는 건 줄 알았는데 저게 아 저렇게 해서 파생되어 나온 개념이었구나. 아 저런 걸 그래서 배우는 거구나. 저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그런 것들 한번 들어보는 거고 대신 샘 비단계 정도. 유형은 당연히 필수니까. 물론 노베이스 친구들도 처음부터 이거 하라고 하면 또 더디거든. 더디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해준 거 하고 시간이 되면 샘 비는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같이 병행하는 것도 괜찮아. 그리고 3,4등급 친구는 하면 돼. 물론 이 친구들도 이거 풀고 싶으면 하는 거야. 충분히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거 알려줬고요. 그리고 이제 난 1,2등급이야. 어우 제가 선생님 수학 좀 하는데. 이런 애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은 개념이 너무 시시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다 아는 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래도 자기가 한번 흐름이라도 잡고 싶다면 뭐 2배속으로 들어보든지.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게 이제 귀찮다고 느끼면 일단 그래 기출 것도 한번 들어봐. 고3으로서 기출 분석은 정말 이런 거다. 여러분들이 고1, 고2 때 풀었던 기출은요. 사실은 사실은 평가원 기출이 아니야. 교육청 기출이야. 교육청 기출하고 평가원 기출은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거야. 그래서 고3으로서의 이제 기출 문제를 아마 빠른 애들은 벌써 시중에 있는 기출서 가지고 이미 한 번쯤 돌려쓰는 친구들도 많을 거야. 근데 이미 돌렸다 할지라도 선생님 기출 코드는 단순히 기출을 풀어주는 강의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 이렇게 풀면 빨라. 이게 아니라고. 왜 내가 그렇게 읽어야 되고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기출 발문으로부터 읽는 법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기출을 다 돌린 친구들도 반드시 들어보셔야 돼요. 배우는 게 정말 많을 거야. 아 진정한 기출 분석은 이런 거구나. 그치? 바이블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그치? 내가 정말 이제 정말 고3이네? 되기 전에 완료해 줄 수 있다면 되는 거야. 결국 이제 이긴 거야. 이미. 그치? 그거예요. 그치? 그래서 네. 그 말씀 드리고요. 선생님 이제 초점이 선생님 강의는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이거 이렇게 풀면 나 참 잘 풀지. 배워?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를 떠먹여주는 그런 강의가 아니고 선생님 강의는 학생 심리. 나는 학생이다. 선생님은 학생이다. 선생님이 체면을 거는 거야. 야 너 학생이야. 학생이야. 나 학생이야. 그치? 학생이야. 학생이야. 그치? 선생님 안에는 학생이 A, B, C, D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읽어야 되지만 학생들은 보통은 이렇게 읽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문제의 어떤 단서 문제 안에 있는 어떤 단서를 보고 네가 어떻게 아빠를 내드려야 되는지 철저하게 뭐야 그 태도를 고치는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측면에서 들어보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했던 수학하고 오 생각보다 수학은 그치? 수학이 재미가 있겠어. 힘으로 근데 생각보다 재밌다? 생각보다 재밌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수학이 생각보다 재밌을 수도 있다는 걸 느껴보세요. 그치? 그러면 자동으로 뭐야? 점수는 오르게 될 거야. 아시겠죠? 네. 강의에서 만나고 다음 캐스트 테스트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